자 다음은 우리 박종희 박종희 공연단의 박종희 벨리 댄서에 있겠습니다. 준비됐습니까? 박종희 아직 준비 안 됐어요? 아직 준비 안 됐어요? 아니 꼭 있잖아요. 올라가면 오줌이 누구 싶어. 그래서 화장실 같대요.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박수를 치주는 거예요. 어떻게? 풍짝 아까 풍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? 풍은 다리 작은 박수자 풍짝 풍짝 아니 선녀 온다. 안녕히 계세요. 자 박종희 우리 장부 회장님입니다. 이쪽으로 돌아 돌아 이쪽으로 돌아 이쪽으로 아주 멋진 선녀분이 나오십니다. 아 멋지죠.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. 먼지죠. 손이 얼을 것 같아. 내가 좀 잡아줘 녹여야 될 것 같아. 이거는 먼지도 안 오는 것 같아. 자 엄마 주세요. 아까 그거 궁금해요? 뭐냐면은 지나갔어. 자 벨리 댄서 가겠습니다. 박종희님의 벨리 댄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